배고파요? 응 자, 그럼 우리 어디가서 먹을까요? 호나의 짱! 자, 오늘의 메뉴는 그러면? 어? 컨너뇨! 토니라! 탕겹김벌! 우리 호나의 짱! 얘들아, 그러면 이제 씻고 출발! 하하하하 잘 익었나요? 잘 이긴거 같은데? 하하하하 잘 먹게! 잘 먹게 좀 더! 잘 먹게 좀 더! 잘 안 했어! 잘 먹게 좀 더! 잘 먹게 좀 더! latest! pineapple 2권 맛있따 양파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금 이건 소금 양파 아랫 sol 온다 맛있어 온다 맛있어 온다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내꺼 맘 끝났어? 끝났어?